뭐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는지 남자로 느끼도록 과감아 줄게 뭐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는 상관없고 몰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가니까 누나가 누굴 만나는지 누굴 만나 뭘 하는지 내 심장이 미쳤어 이건 조실장 누나한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점이야 이제 어떡하냐 상관없는 사람을 아는 всей 남자로 느끼도록 과감아 줄게 근데 돈을 저항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 일 왜 이렇게 끓여야 하니